이번 시간에는 객체에 담겨있는 데이터를 하나씩 꺼내와서 반복문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object.js 파일에 있는 코드를 이용해서 배열은 어떻게 하는가를 빨리 한번 살펴보죠 우선 이렇게 i 값을 0으로 지정하고요 y를 이용해서 반복될 때마다 i의 값을 1씩 증가하고요 그리고 i가 언제까지 members의 원소의 개수보다 작은 동안의 반복문을 통해서 값을 하나씩 이렇게 해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해볼까요? 이렇게요? 구분이 안되네요 앞에다가 array, iter, loop 이렇게 다시 하면 이렇게 구분이 좀 되네요 그러면 객체는 어떻게 loop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가? 포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포문의 첫 번째 자리에는 변수를 써주고요 그리고 in이라고 하는 약속된 키워드를 꼭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객체를 이 뒤에다가 적어주도록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여기 console.log 하고서 name이라고 이렇게 하면 이 name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해서 좀 구분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기서 실행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래머, 디자이너, 매니저 이렇게 출력이 되죠 보세요 여기 있는 이 프로그래머는 뭐예요? 얘잖아요 디자이너는 얘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? 이 포문을 쓸 때 첫 번째 in 앞에 있는 name이라고 하는 저 변수에는 이 객체의 식별자, 이런 걸 키라고 합니다 키가 들어오도록 약속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value, 이건 키고 이건 value라고 해요 value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서 value 이렇게 한 다음에 롤스에서 대괄호 그리고 name 이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이 name의 값은 키가 들어오죠 롤스 대괄호 키를 하면 그러면 그 키에 해당되는 정보를 가져옵니다 일단 해볼게요 실행하면 보시는 것처럼 egoing k8805 호야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미리 말씀드렸으면 더 좋은 것은 여기 객체에 있는 정보를 가져올 때 우리가 .킷값을 적을 수도 있지만 마치 배열처럼 대괄호 그리고 킷값을 문자로 전달하는 것을 통해서도 정보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있는 name은 여러분이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any라고 하셔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객체와 반복문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살펴봤습니다